안녕하세요. 9월 12일 시장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. 근데 시장이 아주 웃깁니다.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였다. 그럼 실망스러운게 뭐냐 예상한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예상치하고 그냥 부합되는 정도로 나왔어요. 나왔는데 자 어디갔냐 어제 걸로 봐야죠.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.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낮게 나온게 아니고 물가가 높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물가가 좀 떨어지길 기대를 했는데 올라가니까 거기에 곧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.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굉장히 많이 올랐다 했는데 야 미국장 개장하고 빠질거다 그랬었죠.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될 거다. 쭉 빠졌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크게 빠졌어요. 근데 더 웃긴거는 더 급등했다는 거죠. 와 조금 급등도 아니고 무진장 급등 했습니다. 자 나스닥인데 어제 엔비디아가 8.2%로 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술주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%가 넘게 빠졌었어요. 어제 1.68% 빠졌어요. 거의 뭐 급락 수준으로 빠졌는데 이게 다시 2.16%로 올랐습니다. 완전히 급등하고 자 이 급등 정도가 보통 오른게 아니에요. 지금 저점서부터 700포인트가 넘게 올랐으니까 거의 그 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계약 기준으로 한 1700만원 뭐 이 정도 그 정도까지 그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자 오늘 그 아시아시장 열리고 난 다음에 아 그 다음에도 그냥 쭉 행보하고 있어요. 야 이 조정도 없이 그냥 아 대단합니다. 자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는 않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월간 대비로 지난달보다 0.3% 오른걸로 예상치보다 0.1% 높게 나왔습니다. 근데 아 다른 거는 예상치 하고 똑같이 나왔어요.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크게 급락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 중요하다 보니까 아 시장에 영향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자 정말 더 웃긴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린 게 아니고 더 급등을 시켰다라는 거 어제 새벽에 거래했으면 야 예 손해로 오히려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다행히 아 손해를 안 봤어요. 자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9시 반에 있습니다. 생산자 물가지수도 0.1% 이전치하고 또 동일하게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약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죠. 근데 과거에도 그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. 웃기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자 오늘 일단 어제 소비자 물가 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적습니다.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더 예상이 됩니다. 자 일단 미국지수는 그랬고 1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S&P 역시도 쭉 빠졌다 올랐고 나스닥 마찬가지. 다우도 많이 빠졌다가 와 정말 곧바로 그냥 쳐 올렸습니다. 자 러셀까지도 빠졌다 올랐고 독일지수도 오늘 아침에 붕 떠서 나오고 있죠. 자 니케일도 빠졌다 올랐고 항생에 올라서 거래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제 미국지원에서 같이 동방상승 했죠. 자 차이나 A50 역시 마찬가지로 올랐기 때문에 자 일단 올라 치면 조금 조정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. 골드 이하 차분히 계속 올라가는 모습. 실버 여전히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. 자 구리도 보면 다른 기금속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. 오일이 최근에 작년 저점 정도까지 빠졌는데 자 어제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어제 재고 발표가 있었죠. 자 어제 재고 결과를 잠깐 보면 자 오일 재고 가솔린 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. 자 원유 재고도 많이 늘었어요. 우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. 자 근데 야 오일이 올랐어. 우와 그러니까 재고하고는 별 상관없이 자 재고 발표할 때만 빠졌고 그 다음에 급등했습니다. 이야 바닥 찍었다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. 자 유로 달러 강세로 조금 다시 돌아섰고 자 파운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자 엔화 고루고루 좀 엇갈리게 움직였습니다. 스위스 프랑까지 전반적으로는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이어지는 그래 모양새다. 자 이제 또 거래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. 시장상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자막omasomasomasomasomasomasomasomas Stark